자 이제 자동차보험 약관을 그대로 넣어놓고 거기에다 각 조문별로 해설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제 1편에 이제 제 1조. 1편 제 1조 영어의 정의 제 2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여기에다가 각각 그 아래에다가 해당 내용을 전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제 3조 보상하는 손에 쪽에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쟁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인변사원이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은 뭐예요. 뭐 자동차 사고냐 아니냐 운행으로 인한 사고냐 아니냐가 큰 쟁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쟁점이니까 뭐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야 이거 뭐 자동차를 올라타다가 또는 내리다가 이런 좀 특이한 경우 그다음에 화물차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우 이런. 그렇죠 이런 좀 독특한 경우에 좀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뻔한 것보다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범위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타인의 범위. 타인의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한번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하고 같은 부분인데 대인배상 원은 이거 지금 대인배상 원입니다. 대인배상 원이잖아요. 대인배상 원에서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를 하고 타인이 죽거나 다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인이 죽거나 다쳐야 될 때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김현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고용운전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을 시켰다. 근데 여기가 지금 피해자예요.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지금 보험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민법 제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피보험자냐면 운전 피보험자죠. 이 운전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원에서 운전 피보험자니까 내가 타인 이거 타인이죠. 운전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타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대인배상 원의 피보험자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왜 자배법상 책임만 담보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안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기명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에는 기명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해자였을 때 본인이 다쳤다고 그러면 그때 안 되겠지만. 운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주고 운전 피보험자가 타인이잖아요 민법상 타인 민법 제 705조에서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타인에게 지금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것이 대인배상원에서 될 거냐 안 될 거냐 즉 민법 자위법상 책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바로 이런 쟁점들. 이런 쟁점들을 바로 이 약관에서는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로 다루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아주 문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손해 사장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민법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중에서 대개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이런 내용도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습니다. 그다음. 또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뭐 사용대차 임대차가 운행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뒤쪽에 보면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뒤에 가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쟁점별로 다 해 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3조와 관련해서 뭐 문제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 3조에서 주요 쟁점도 먼저 이렇게 앞으로 빼놨고요. 주요 쟁점이 뭐다 하는 걸. 또 주요 쟁점별로 전부 다 이게 써놨기 때문에 나 제 3조와 관련해서 대인배상원 보상책임과 관련해서 뭐가 없을까 하고 바로 목차로 들어가서 이렇게 목차로 훑어보면 그중에서 자기가 필요라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 가 가로 일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면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쟁점별로 쭉 남바링을 아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쟁점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순화했다 목차를. 이것도 이 책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 좀 좋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에 대해서 한번 봐 볼까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제일 먼저. 제일 먼저는 여기에 이게 4조에서 주요 쟁점을 여러 가지 써놨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해보고 갈까요 이런 것이 있었죠. 승낙 피보험자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해보자면 여기가 갑보험사가 있어요. 여기가 김영피보험자 A가 있습니다. A가 자동차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임차인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빌려줄 때. 전권을 다 줍니다. 그래서 포괄적 승인을 한다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포괄적 승인. 포괄적 승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다시 빌려줘도 좋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B가 다시 C에게 빌려줘도 C는 여기가 승낙 피보험자고 C도 승낙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포괄적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실무적으로 지금 그렇게 다 해 봤죠.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여기에서. 자기 고용 운전자 비유 고용 운전자 C를. C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다시. 다시 임대한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그러죠 전차인. 임대인이죠 임차인이죠. A가 B에게 임차했고 B가 D에게 다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부상을 입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맞단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자배법상 타인인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문제가 없어요. 자배법상 왜냐하면 운전자를 딸리거나 또는 임차인이 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차인의 고용 운전자가 운전했으면. 이 사람의 고용 운전자가 운전했으면은 전차인은 자위법상 타인도 아니는데 대인배상 원도 안 되고 투도 안 되고 오로지 자기 신체 사고에서만 될 텐데. 임차인이 운전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고용 운전자가 운전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자위법상 타인성은 항상 인정이 되죠. 네 그럴까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인배상 원에서 보험 처리가 되느냐 대인배상 투에서 보험 처리가 되냐 했는데 대인배상 원에서는 자위법상 타인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고 대인배상 투에서 보험 처리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문제가 돼.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은 승낙 비보험자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투에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안 될까요. 대보험 판례에서는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된다는 판례도 있고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럼 언제 되는 거고 언제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런 문제를 이런.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로 인한 손에 여가치로 쟁점 쟁점별로 해놨다 그다음에 대인배상 이와 대물배상 보상책임 발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 6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6조에서도 주요 쟁점을 쭉 나열해 놨고요. 여기에서 2번부터 19번까지 18개의 쟁점. 중요한 쟁점들을 쭉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문제 되는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뭐 대인은 이제 많이 앞에서도 했으니까 대문 한번 해볼까요 대물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물보상책임은 이제 민법을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법을 적용을 하는데 대물보상의 보상책임 발생의 요건에 있어서. 대물배상에서 과연 법률상 소재배상 책임이 있는가 대문에서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사례를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렇게 접은 공간 주차장에서 앞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아 그러죠. 풀어놓은 거 이게 일차라고 그래요 일차라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차를 또 앞에서 또 그런 차가 있어.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밀어 이렇게요 밀죠. 이쪽으로 밉니다 미니까 앞 자동차를 들이받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 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대물로 이걸 처리를 해주고 이 사람한테 구상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구상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 사람의. 배상책임보험 일상 배상책 1배책이라고 그러죠 1배책으로 보험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무엇이 오를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책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제가 문제점을 제기해 볼게요. 1차에서 2차로 이렇게 밀었을 때에 이 사람이 밀었을 때 이 사람을 해주고 구상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이 먼저 여기 소유자가 소유자 김형피보험자인 소유자에게 이 대물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어떤 책임이 있죠 있다면. 만약에 내리막이나 그런다고 그러면 내리막이나 해놨으니까 그건 잘못한 것이죠 그건 민법 750조 책임이 있습니다. 750조 책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사이드 브레이킹을 내려놓게 돼 있고. 여기에 이 앞차에 앞차가 밀려있으면 안전하게 밀고 자기 차가 빠져나가도록 서로 묵시적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밀었다고 해서 이 소유자에게 민법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이 사람의 750조 잘못이 있을까요 소유자가. 그러면 750조 책임이 있냐 이 문제가 될 거고요. 하나는 758조 이 문제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럼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해주고 구상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일배책이 안 들었다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과연 대법회상 책임이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연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 그러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김형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만약에 구상한다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럼 무슨이냐면 이 사람의 지위는 뭐냐. 여기가 만약에 값보험회사에 보험 들었다고 그러면은 소유자는 김형피보험자고 민사람이 있잖아요. 민사람. 이 사람의 지위는 뭐냐 이 사람을 구상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승낙피보험자가 아닐까. 승낙피보험자 아닐까요. 승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받았죠.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이미 승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후 승낙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가려면 밀고 나가라고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승낙피보험자를 받는 거 아니냐. 승낙피보험자인데 왜 이 사람한테 구상을 합니까. 만약에 승낙피보험자도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면 왜 일비책에서 해 줍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대문에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실화책임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이게 우선 한 가지고요 이거 한 가지 문제점 봤죠. 궁금하면 책을 보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불이 났어요. 여기에서. 일 차량이고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옆에 이쪽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러게 되면 지금 대물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동차에서 이 자동차로 대물로 다 처리해 줍니다.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옮겨 붙으면 이쪽에서 이것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부책이 맞을까요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왜 대물 부책이죠. 일차량이 뭘 잘못했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책임을 집니까. 민법상 책임 아무도 안 져요. 민법 750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실화인가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냥. 거의 뭐 자연바랑 비슷하게 발화가 됐어. 알 수 없어 자기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끽끽끽 소리가 나서 이건 수리 안 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것은 민법 750조 책임도 되고 758조 책임도 되지만 아무 증상이 없고 깨끗한. 아주 뭐 수리도 잘 된 자동차예요. 그런 자동차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옆으로 옮겨 붙은 것 뿐이에요. 민법상 무슨 책임이 있냐고요 민법상 책임 말고 다른 법의 책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자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궁금하시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책까지 그 부책을 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나는 그것도 나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부책을 하되. 왜 백 퍼센트를 해주냐. 왜 백 퍼센트를 해주느냐. 책임이 있으면 무조건 백 퍼센트 해줘야 되는 거냐. 실화 책임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실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실화는 감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백 퍼센트를 해주면 안 되고 몇 퍼센트를 해줘야 될까요 해준다면 60% 내지 70%만 해주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왜 실무에서는 백 퍼센트를 해주느냐. 나는 대물실물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부책도 이해가 안 되고 좋아 그러면 뭐 보상하겠다는 건데 좋아 부책을 하는데 신화책 입법은 또 어디 갔어 감액은 또 어디로 갔어.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들이 궁금하시죠. 바로 얘기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교재다. 교재가 아니죠 약관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도. 이 외에도 이제 그 뭐 국가 배상법상에 뭐 군군 경향 다치는 거 뭐 이런 것 많지만. 이제. 우선 이제 여기 대물만 놓고 따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다음. 피보험자. 일본 약관과 비교를 했고요 김영필 기치너 사원 앞에서 피보험자는 한번 해봤죠. 해봤으니까. 여기 보상하지 않냐는 손해를 한번 가볼까요 면책 사유.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인배상 투하고 대물배상 면책 사유와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전부 면책 사유를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물면책 사유까지 전부. 대인 투 면책 사유 대물면책 사유까지 다. 봤다. 그중에서 핵심 쟁점되는 다 쟁점이죠 사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기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이게 이게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 부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 번이 피보험자 여기 대인배상 투잖아요 대인 투. 여기서 보면 대인 투 면책 사유인데. 피보험자 개별 적용 문제인데. 그건 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게 과연 빠른 것인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는 뭐라고 돼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김형피 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배상 의무자가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은 무조건 면책이에요. 개별 적용을 해도 이 사람은 무조건 면책이 있어요. 김형피 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 투에서 옛날에는 무조건 안 됐어요. 옛날 구약관이 그랬다 말이에요 구약관. 그 다음에 운전 피 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도 무조건 면책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승낙피보험자가 배상책을 하여튼 다른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쳐도 면책이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용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김형피 보험자하고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대인배상 투에서 다 면책이에요. 다 자기 신체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규정이 안 돼있잖아요. 이렇게 규정이 안 돼있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 그냥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 지금은 그렇게 돼있어.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교수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하나 쓰신 분이 있어요. 그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갓보험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김형피 보험자 a가 있고요. 여기가 임차인 b가 있어요. 여기가 승낙피보험자예요. 승낙피보험자인 이쪽에서 운전을 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시 재임대해서 전차인이에요. 전차인이 여기가 만약에 c 그냥 a사람 운전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c라고 그러고 여기가 피해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피해 보험자냐 아니냐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피해 보험자가 아니니까 대인배상 원에서도 해주고 투에서도 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얘기예요. 판결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신 이제.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피해 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배상 투 부책 그것이 아니고. 일단 자위법상 타인은 해당되니까 대인배상 원이 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도 오케이 이분도 아 그건 뭐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인배상 투 도 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도 부책 논문을 쓰신 교수님도 부책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때 이 부책이라는 이유가 여기는 피해 보험자가 아니라고 부책이라고 대법원 판결은 그랬지만 이 판결은 좀 잘못된 거고. 부책은 결론은 같지만 부책은 부책이 돼 여기는 피해 보험자인데. 김영 피해 보험자 또는 승낙 피해 보험자가 이 사람한테 이것도 승필이라는 얘기죠. 피해 보험자는 피해 보험자다. 그런데 피해 보험자 개별 적용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는 책임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 해석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해 보험자라고 딱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배상 의무자가 누가 되든 간에. 피해 보험자이면 무조건 면책인 거예요. 지금 개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피해 보험자이면 면책인 거예요. 배상 의무자가 어떤 피해 보험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김영 피해 보험자가 배상 의무자이더라도. 피해 보험자는 면책이에요. 만약 이 사람을 피해 보험자로 해 버리면은 무조건 면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논리라면은 대법원 판결이 오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피해 보험자 했을 때는 피해 보험자 개별 적용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친승사운. 피해 보험자 다섯 일이잖아요. 기친승사운에 해당되면은 대인 배상 투는 무조건 면책이 맞아요. 배상 의무자가 누구든 간에. 그것은 지금 피해 보험자 개별 적용 안 하는 거 아니고 개별 적용을 해도 피해 보험자잖아요. 김영 피해 보험자가 승낙 피해 보험자에 대해지는 배상 책임은 대인 투에서 보험 처리 안 돼. 왜? 피해자가 피해 보험자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김영 피해 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든. 비승낙 피해 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든. 운전 피해 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든. 피해자가 피해 보험자이면 안 된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별 적용을 A, B, C 다 해도. 이 사람은 피해 보험자이기 때문에 대인 투가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책을 시키려면 대법원 논리처럼 피해 보험자가 아니라고 해야만 옳아요. 궁금하시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제다. 핵심 장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대물에서 한번 봐 볼까요? 피해 보험자 및 부모 배우자 자녀 제물이 면책이잖아요. 부모 배우자 자녀 제물이 면책을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명이 있고. 그렇죠? 기명 A가 있고 여기가 운전 피해 보험자 B가 있는데 B가 있죠? 여기가 이제 대물 배상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은 A의 처예요. 대물 피해자가 A의 처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A는 대물 보험처를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 왜? 피해 보험자의 배우자의 제물이니까 면책이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은 피해 보험자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해서 결국은 부채 이게 뭐예요? 피해 보험자 개별 적용이죠. 개별 적용.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대물 배상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명이 있고요. 기명 A가 있어요. 승낙 피해 보험자가 B가 있어요. 승낙 피해 보험자 고용 운전자인 C가 있어요. 여기가 과실로 사고를 냈어요. 여기가 운전 피해 보험자잖아요. 그러면 승낙 피해 보험자의 제물이 만약에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기명 피해 보험자의 제물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기명. 만약에 운전 피해 보험자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 처리 해 주세요라고 만약에 애기가 기명 피해 보험자고 애가 승낙 피해 보험자고 애기가 승낙 피해 보험자고 고용 운전자인데 이 고용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기명 피해 보험자의 제물을 손상을 시켰다. 이 경우에 이 운전 피해 보험자는 기명 피해 보험자의 제물을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지겠지요? 지고 난 다음에 대물보험 처리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 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제물을 면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피해 보험자잖아요, 기명 피해 보험자.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지는 피해 보험자가 다른 피해 보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가, 대물 피해자가 피해 보험자이면 무조건 면책인 거예요. 이 사람 제물은 무조건 면책이고요, 이 사람 제물은 무조건 면책이고요, 이 사람 제물은 무조건 면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물은 무조건 부책이에요. 왜? 이렇게 부책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니까. 이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물도 이렇게 부책이에요. C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이렇게 부책이에요. 부모 배우자 자녀 제물은 A의 부모 배우자 자녀, B의 부모 배우자 자녀, C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제물은 전부 부책이에요, 대문에서. B보험자 개별 적용에 따라서. 다시 볼게요. A의 부모 예를 들어서 A의 배우자의 재물은 A한테 청구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요. B나 C에게 청구하면 이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대물 처리해주세요. 나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A의 물건이 망가지면 B가 이렇게 나 타인의 재물 손상했을 때 대물 처리해주세요. 보험사가 뭐라고 그래요? P보험자인데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별 적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B 입장에서 개별 적용해도 P보험자 재물. 또 A가 B에게 청구해도 면체. A가 C에게 청구해도 면체. 이게 개별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적용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개별 적용을 안 한다는 것하고 개별 적용을 해도. 항상 면체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내용을 바로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속 시원하게 뚫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 할 수는 없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P보험자 개별 적용에 있어서 개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개별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명피 보험자의 거인은 개별 적용이 안 된다. 무조건 면체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상운송은 무조건 면체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면체 되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무조건 면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것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왜냐 보험 가입자이면서. 기명피 보험자의 고의를. 무조건 누 어떤 피 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느라 무조건 면체하는 것은. 다른 보험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난리적으로 이것도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로 법원에서도 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유상운송 면체을 과연. 피보험자 개별 적용 없이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대인배상 투하고. 대 대인배상 투를 한번 해볼게요. 투나 또는 대물도 마찬가지예요. 대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명피 보험자 A가 있어요. A가 있는데 고용운전자 B가 있어요. B가. 반복적으로 첫 번째 유상운송을 하거나 유상운송을 하거나 또는 고용운전자 B가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명피 보험자 A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여기 면책에 의해서 유상운송 면책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면책에서 면책 보험사는 당연히 못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 사람이 민법제 756조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유상운송에 대해서 허락한 바도 없고 몰라.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허락한 바도 없어. 이 사람은 선의의 기명피 보험자 보험금 청구권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거가 논리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무조건 이렇게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규정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런데 대보험 판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보험 판례에서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 약관이 없을 때 조차라도. 피보험 각 피보험 한 사고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은 개별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면책 사유 보상 책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각 피보험자마다 개별. 독립하여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보험 판례의 취지예요. 면책이 피보험자 개별 적용 약관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의 이건 이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론. 보험 이론 기본 이론이다 그러면. 유상 운송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 선량한 내의의 보험금 청구권을. 없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충분해 논란의 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교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